여가 산업하고도 관련이 좀 깊은 그런 학문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구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과 아울러서 세계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간 따지면 수백억 인구라고 하고 또 수십억 인구, 단기적으로는 수십억, 연간으로 따지면 수백억 인구가 게임을 시청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7년도에 도입돼서 한 20년 되었거든요. 그래서 게임이 열리는 3월부터 11일까지 매 주말마다 만 명 이상을 채우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.